열다섯 과일과 음식 저는 딸기가 있어요 저는 키위와 멜론이 있어요 저는 오렌지와 자몽이 있어요 저는 오렌지와 자몽이 있어요 저는 사과와 망고가 있어요 저는 바나나와 파인애플이 있어요 저는 바나나와 파인애플이 있어요 저는 과일 샐러드를 만들고 있어요 저는 토스트를 먹고 있어요 저는 토스트를 먹고 있어요 저는 버터를 바른 토스트를 먹고 있어요 저는 샌드위치를 먹고 있어요 저는 샌드위치를 먹고 있어요 저는 마가린을 바른 샌드위치를 먹고 있어요 저는 마가린을 바른 샌드위치를 먹고 있어요 저는 마가린과 토마토를 넣은 샌드위치를 먹고 있어요 우리는 빵과 쌀이 필요해요 우리는 빵과 쌀이 필요해요 우리는 생선과 스테이크가 필요해요 우리는 피자와 스파이크가 필요해요 우리는 피자와 스파이크가 필요해요 우리는 그 외에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수프에 넣을 당근과 토마토가 필요해요 우리는 수프에 넣을 당근과 토마토가 필요해요 아이나 후월 맷젤을 깨빌 슈퍼마켓이 어디 있어요 슈퍼마켓이 어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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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마켓이 어디 있어요?